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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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아 아니구나 답장 왔어 형들 아까 제가 나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답장이 왔어요 오오오오 우크라이나오 꼭 만나자 물결 표시하나 그리고 물결 이거 있지 그냥 냉이었으면 좀 실나? 물결이 안도감을 주네 큰 울림이 좀 있네 됐다 잠시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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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한테 연락 왔다 미안해요 조금 늦었어서 택시를 탈거에요 라고 바이바이 조금만 소리하고 싶다 아니 없는데요 형들 내가 잘못 찍었냐 설마? 뭐야 여기 아닌데요? 내가 어제 술 마신데 찍었나봐 와 이런 이런 아주 촉자적인 실수를 해버려 아니 어쩐지 어제 술 마신데야 여기가 아 하 올리? 올리? 뭐지? 뭐지? 아 아니구나 아 아 유튜버 아 아 아 오 되게 이쁘신데 아니 나는 그 난 오늘 만난 친구인줄 알았어 아 사스코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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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 되게 되게 비인이시네 많이 많이 아 아 너 이름을 알려줘 아 아니 아 아 아니 카카오톡 카카오 어 Stadt 아 인사 와 연락처를 먼저 달라고 하는데 에어 붙을 방법이 없네 너는 세원에 지도 있고 아 서울 예예예 어 서울에 산다고 하자 야 내 아이디 Your place BJ 아 아 남자분 아 아 하 신규 아름다운 펜 ﷺ 응아 응아 오케이 세포타임 Yeah,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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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뭐지? 아니, 나 순간 형들 약간 헷갈린 게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늘 만날 친구가? 그래서 나는 이름이 올리야 올리인 줄 알았어 12분 전에 나도 아직 테스트하고 가요 아, 그러면은 아, 늦었다고 괜히 말했네 약간 좀 이럴 때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야 다 벅싶는데, 그치? 안에서 나를 찍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형들? 아, 오라는데? 유럽 괜찮네 Hi Are you alone? Are you alone? With... I speak... No, no, I cannot speak Yeah English Oh, 왔다! 아, my friend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올리! 왔어 I... My friend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잠깐만, 우리 자리에 앉자 네? 인사... 인사... 어, 이분이었어 이분 약간 그... 테이큰에서 딸... 그분... 그분... 그분이었어 샤오크림 샤오크림 안녕 샤오크림 Can you, can you, can you leave? Korean? Can you leave? I can leave, but also... 빨리 빨리 음, so 빨리빨리 네 제 우크라이나 친보입니다 네 한국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조금? 그리고 이 친구랑 여왕할 때 카톡으로 했었거든 한국말로 이쁘다 음, 이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너무,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네 Let's order! 이거, 이거 일단은 갈비찜 하나 시키고 아하 Do you like this? 부대찌개? 어, I don't know 어, it's, it's... 부대찌개 is, 아미, 아미 숲 숲? 아미 숲 아아 음... 음... 다시 order? 어? 아아 돌솟비빼 아아 여덟 오케이, when are you born? 1994 94년생이네 28 You're Korean Asian 음... Why? Why, why, shy? Why, why, shy? Sorry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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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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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비벼 음, 맛있는데요? 음... 음... 으? 잘한다 인조해야 돼 미친을 관련한 스타일 많이 보였어요 나는 그래도... Do you know? 형제부 탱커 하는지 물어봐줘 잭스키 씨 잭스키 씨 오우 오우 아 그래? 나도 잭키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뽑잖아 비 뱅 뭐예요? 음... 아, 알아요? 배이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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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야,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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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x1 네, 그 다음에 아니, 이 느낌은 이렇게 그 그 아, 역시 누구 아니에요? 아... 내가 방금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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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아이돌인 줄 알았어 근데 한 번 흐흫 하하 이 정도만 매기는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서 해 꽃보다 남자 그 다음은 별의 손 그대 눈이 그레이 눈 색깔이 그레이야 난 브라운이잖아요 그레이를 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냐면 여기에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봤어요 제가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서 추천해주세요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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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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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hobby? If you have some free time Sometimes I go to dancing training dancing training and Can you show me wave show? No 일단 춤을 배우러 가고 형들 I love some like Go French Bowling 배우러요? Bowling Bowling Yeah 볼링장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아 볼링 볼링장이 있네 형들 이야 진짜 우리 또 물수도의 카파랑 형님이 이 와중에 이 뒤에 비치는 이 뒤에 비치는 밴발리가 느낌 좋다고 와 진짜 어 보여요? 대단하시네 와 아 오토바이트 타고 왔냐 얘? 아니요 아 귀여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또 사냐 자 택시 불렀고요 형들 가자 멋있네 어 잠깐만 이건가? 잠깐만 7089 거든? 어 이거다 이거 여기가 뭐 재밌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약간 진솔하다고 해야 될까요 형들? 나도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되게 사랑 많이 받고자 라는 그런 느낌이야 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거짓말 ر우醒 기분 좋은데 아멘